ICU 드디어 여러분을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지난 3년간 긴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활동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날 기회도 굉장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배웠지 실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뵙고 제 강의를 직접 들려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이제 코로나도 완화돼서 제가 여러분을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는 강의가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연금박사가 2023년 국내 최대 재테크 박람회 서울 머니쇼 강사로 출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월 2023년 서울 머니쇼에 오시게 되면 많은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연금박사의 강의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 머니쇼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재테크 박람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진 못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일자는 2023년 5월 11일 목요일부터 5월 13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코엑스 비월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만 1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일반인 참여 규모도 5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테크 박람회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머니쇼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2016년, 2017년, 2년 연속에 연금 담당 강사로 참여해서 머니쇼에서 연금 강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지만 사실상 아쉬웠던 건 뭐냐면 강의 때만 관심이 있으셨고 그 이후에 나가서는 전부 다 주식 부동산 하느라고 정신 없으셨죠 사실 우리나라의 재테크 구조상 연금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식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생의 설계관을 별도로 신설해서 연금 강의도 많아졌고 자산 설계에 대한 강의도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식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이제 잘 쓰고 가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시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도 역시 연금 전문 강사로 출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엑스 머니쇼에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부스도 마련했습니다 코엑스에 오시게 되면 강의도 들으시고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서 커피도 한 잔 하시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박람회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 강의 들으시고 센터도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5월 11일, 12일, 13일, 3일 중에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아침 11시에 제3 세미나실에서 제 강의가 진행됩니다 원래 중요한 강사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제 강의 들으시고 재테크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가 비용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접수하시게 되면 5천원입니다 하지만 매일 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접수하시게 되면 무료고요 혹시 유료로 오신 분들 계신다면 사전에 전화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무료 초청권이 있으니까 공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머니쇼에 참석하셔서 재테크에 대한 팁, 그 중에서도 연금에 대한 팁을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연금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머니쇼도 성황리에 끝나기를 바라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저 연금 박사 머니쇼에서 3일 내내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 이용주였습니다 그때 봬요 감사합니다